김학래 씨를 보면 후배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 갈 것 같으세요? 근데 저는 지금 같이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김구라 씨 같은 경우가 대기 만성형입니다. 중간에 포기했으면 오늘의 김구라가 안 나와요. 중간에 가슴 아픈 시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? 딴 친구들 다 클 때 안 했는데 어느 날 이게 술술술술 풀리고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해서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든지 치는 재치가 아 이게 상당하구나.